백성예술대학교 영상학부가 영상미디어 축제인 백성미디어 페스티벌 2020을 개최했습니다.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축제는 졸업을 앞둔 재학생들의 작품 전시와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관련 분야 명사특강 프로그램, 차량을 이용한 이동영상상영회 등의 프로그램들로 구성됐습니다. 주최 측은 코로나19 위기가 오히려 다양한 방식의 행사를 기획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내년에는 학교의 정체성인 기독교를 주제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1분 영화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더욱 풍성한 축제를 만들어가겠다고 계획을 전했습니다.